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료들에 살펴라 2개의 파 당면을 bajo 1개의 물 정리를 넣은 후에 양파 양파 순대 갈아줍니다 양파 고춧가루 자, 빵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마늘 어깨 양파 고춧가루 양파 고추냉이를 해놓고 바삭하게 만들어버리기 안에서 entrada 잠시 까먹었다 쑥쑥 zel yuoso 1g 2g 2g 1g 1g 2g 2g 1g 2g 3g 계란물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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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matt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나머지시라 고추